아이가 융합을 준비 중이에요. 미국과 유럽의 합격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럽이 마음이 더 가기는 하는데 라면서 질문을 주셨어요. 저는 사실 그걸 확실하게 말씀드리니까 저는 유럽에서 학교를 다녀온 적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페스티벌 몇 번 다녀왔고 거기서 연주를 해봤지만 제일 큰 차이점은 유럽에서 더 쉽게 많은 사람들이 탈식 음악을 사랑하는 문화를 찾을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미국은 어느 정도까지 그걸 찾아야 되고 그래서 제가 NEC에서 8년 동안 있었던 이유가 선생님들도 있었지만 그 커뮤니티가 너무 좋았어요. 예를 들어서 21살이 되고 술을 마실 때 우리는 펍까지 가지 않고 집 가서 탈식 음악 들으면서 이런 문화에 살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만들었어요. 근데 유럽은 막 거기서 탄생을 했잖아요. 이 작곡가들이 대부분 작곡가들이 그러면 그 문화 안에 훨씬 더 그게 배어있고 그 Respect이 훨씬 더 안에 있는 것 같아요. For classical music. 그래서 그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고 물론 어디든 장점, 단점이 있지만 유학 준비를 하고 있으면 그 커뮤니티도 중요하지만 선생님이 그래도 가장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근데 선생님이 좋다고 예를 들어서 너무 시골 가는 건 추천을 안 해요. 왜냐하면 학생으로서 공연을 많이 봐야 되고 다양한 걸 많이 봐야 되는데 미술관도 가야 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시내면 그런 게 많아서 대부분 음악 학교들이 다 시내에 있어서 근데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면은 애니씨에서 공부를 아, 예. 죄송해요. 잠시만요. 아, 맞아. 애니씨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선생님 질문에 안 그래도 어떤 분이 주셨어요. 룬월드 와일러스탄 교수님 외에 몇 분 배우셨잖아요. 근데 그 학교를 결정하실 때 선생님을 먼저 보고 결정을 하신 건가요? 네. 저는 사실 엄청 늦게 결정을 해서 저는 어떤 선생님이 누군지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제 딱 고3 정하고 제가 그때 현학 4중조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마스터팟스 발음을 봤어요. 우리 현학 4중조가 근데 마스터팟스 선생님들이 Parker String Quartet이라고 옛날 디토, 앙성벌 디토 아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Danny Chung이라고 바이올렛스 He's the first violinist, Parker 근데 Danny, 스팸, 다 다른 와일러스탄 제자들이에요. 근데 그때 Danny가 그 마스터팟스 너무 좋았어요. Danny and Karen 옛날에 Parker String Quartet, 바이올렛스 물어봤죠. 아, 어떤 선생님 너무 좋은 거야. 스팸이니, 그래서 아, 뭐 난 와일러스탄 추천한다. Danny한테 들어서 오케이, great. 그래서 이제 그냥 apply를 하고 난 와일러스탄 같은 경우는 audition을 하고 이제 조금 이제 좋아해주면 그날 밤에 또 가서 레슨을 받아요. 30분 레슨. 근데 30분 레슨이 뭐 테크니커 이런 게 아니고 그 선생님들 떠보는 거예요. 이 친구가 얼마나 크리듬한지 아니면 이 친구가 얼마나 좀 원하는지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선생님이 학생을 받는 입장에서는 4년 동안 이 친구는 멘토를 시켜야 되는데 4년 동안 이 친구가 이걸로 얻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되게 큰 부담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난 와일러스탄한테 이렇게 배우게 됐던 것 같아요. 질문이 뭐였죠? 아 아 선생님을 보고 그 인생을 결정을 하신 거예요? 아, 네. 맞습니다. 나는 아 네. 네. 아니.та 선생님 보고 결정했어요. 그게 다른 학교에서도 어둠션 하고 이제 레슨 보고 저는 분위기를 봤어요. 그래서 저는 Filler Luckett 같은 경우는 Filler Luckett 같은 경우는 Filler Luckett 학교도 일단 제 부모님 집이랑 너무 가까우니까 아, too close. 뉴욕 같은 경우는 너무 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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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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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좋아요 근데 Boston은 딱 중간에 있어요 저한테는 좀 쉬는 면서도 살짝 유럽인 느낌도 나고 조용한 듯 조용하고 그러면서 선생님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가게 됐던 것 같아요